다음은 이제 와이퍼. 우리 와이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창닦기 창닦기. 그래서 윈드실드 와이퍼라고 표현합니다. 이 윈드실드 와이퍼 창닦기에서 주요 3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3가지 주요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3가지 주요부는 이거예요. 전동기 모터죠.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막대같이 움직이는 거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로드. 링크로드.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 유리와 고무가 밀착을 해서 쌓는 부분이잖아요. 그 고무 부분. 그 고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블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제일 중요한 3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전동기. 그 다음에 로드. 링크로드. 블레이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퍼 전동기는 뭘 쓴다? 어차피 자동차에서 직류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직류전동기 중에서 힘도 일정한 힘도 필요하지만 회전수도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힘에 일정한 회전수를 가지는 복권식. 기둥전동기는 직권식이었죠. 게자코일과 전기자코일이 직렬접수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한 회전수가 필요하다. 발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분권식으로 설계를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일정한 회전수와 함께 힘도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권식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림에서 캠플레이트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캠이에요. 일종인데.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그림. 잘 안 보이시면은 교재에 그림 보시면 되겠죠. 228페이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캠에는 볼록캠도 있고 오목캠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캠들은 뭐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볼록캠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캠도 있는데 이 캠을 무슨 캠이라고 하느냐. 오목캠이라고 합니다. 오목캠. 이렇게 오목캠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브러쉬 같은 것들을 대가지고 이 오목캠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툭 떨어질 때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브러쉬 와이퍼 장치에서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한 번 닦고 나서 또 제자리. 또 닦고 나서 제자리. 그렇게 딱 딱 시간대를 맞춰가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캠플레이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전자제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제어를 씹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차속, 감흥형, 간헐, 와이퍼를 쓰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닦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또 닦고. 하는 주기가 있는데 얘가 차속에 감흥해서 닦을 수 있다고요. 신호대기 중이나 뭐 이렇게 차량의 속도가 느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닦는 거죠. 왜? 앞유리에 맞는 빗물의 양이 많지 않을 거니까. 근데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된다? 차속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닦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빨리 닦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차속, 감흥형, 간헐, 와이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도 귀찮아. 막 이것도 귀찮고 그냥 비가 오면 지가 알아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둔다? 우적감지 와이퍼입니다. 우적감지 와이퍼. 그래서 레인 센서라는 녀석을 둬가지고 비가 오는 양을 지가 알아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지가 알아서 닦아서 움직이면서 닦게끔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우적감지 와이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윈드실드 와이퍼 즉 창닦기에도 이런 전자제어 시스템이 접목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하실 거. 요 근래 이슈가 됐던 게 뭐다? 이 워셔액과 관련된 거죠. 워셔액. 과거에는 저가형 대량 생산이 가능한 뭘 많이 썼다? 메타놀을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메타놀이 인체에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주행하면서 외기에서 와이퍼를 작동시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워셔액이 뿌려질 때 차량 실내로 일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메타놀을 과거에 뿌렸을 때 그냥 아무 거리끼면서 호흡기 통 메타놀로 흡입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시각도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 목숨도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뭘로 바꿨다? 요새는 에타놀로 다 바꿨죠. 그래서 가격은 조금 높지만 사람한테 유해 성분이 작은 에타놀로 바꿨습니다. 에타놀 같은 경우는 우리 말 그대로 주류 있잖아요. 술 마시는 그 재료로 들어가는 성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차에 이물질 같은 거 묻었다고 계속 틀고 주행을 하고 간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진짜 입에서 소주 마셨을 때 냄새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음주단속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주단속 있고 이럴 때는 일부러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 이건 근데 호흡기로 들어간 거는 금방금방 날아가니까 조금 지나면은 원래 또 원래 정상 혈중알코올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계셔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타 편의장치와 관련된 부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계기장치만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계기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229페이지 계기장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